안녕하세요 오늘은 연인들의 날 발렌타인데이를 맞이하여 발렌타인데이와 어울리는 와인 5가지를 가져왔습니다 연인들을 위한 와인부터 솔로를 위한 와인까지 있으니 솔로분들도 넘기지 말고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그럼 첫번째 와인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첫번째 더 초콜렛 블락 와인 이름에 초콜렛이 들어가서 조금 생소하게 느낄 수 있을텐데요 이 와인은 남아공의 유명 와인 메이크인 웨이크너스 굴럽사에서 제조한 와인으로 남아공에서 생산된 여러가지 포도품종을 블렌딩해서 만든 와인입니다 이름이 초콜렛 블락인 이유는 와인을 만들었을 때 다크 초콜렛 맛이 굉장히 강해서 이 와인은 초콜렛이라는 이름을 붙여야 되겠구나 하고 만든 와인입니다 와인이 다크 초콜렛 맛을 낸다는 것은 오크의 태우기 정도에 따라 달라지는 것인데요 오크를 많이 태워서 향취가 쉽게 배어있는 와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름이 초콜렛 블락이니까 발렌타인데이에 연인들이 같이 즐기기에 선물하기에 좋은 와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는 보르고풀비아 돌체라는 와인입니다 이 보르고풀비아 돌체는 스파클링 와인인데요 스파클링 와인을 생산하는 이 회사는 1882년대부터 와인을 생산해 왔고 그 오랜 전통과 현대적인 기술들을 도입해서 모동과 현대를 조합한 명망있는 와이너리입니다 보르고풀비아 돌체는 만들 때 치명과정을 짧게 해서 신선함을 살렸고 와인 제조 과정에서 발효를 중간에 중단시켜서 쇼머를 걸러내므로써 9.5도의 비교적 낮은 도수의 신선한 와인입니다 그래서 마실 때 편하게 마실 수 있고 달콤한 느낌을 줘서 연인들의 축하주로서 가장 적합한 와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와인은 케이크나 디저트 같은 달콤한 음식과도 잘 어울리지만 식전주라도 잘 어울립니다 세번째는 포카스 루비 와인입니다 포카스 루비 와인은 포르투갈의 두호로에서 생산되는 와인인데요 포트 와인은 기본적으로 발효를 하다가 중간에 증류질을 넣어서 발효를 중단시키기 때문에 정도가 높은게 특징이고 도수가 비교적 높습니다 이 포카스 루비 와인은 달콤하지만은 않고 약간의 드라이한 맛을 갖고 있으면서 깔끔하고 생동감이 있는 느낌이 특징입니다 단맛과 신발에 잘 균형을 잡혀있고 깔끔하기 때문에 생크림을 만든 케이크를 먹을 때 생크림의 부담스러운 맛을 깔끔하게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와인입니다 네번째 와인은 카디갈사의 아스티스프만테 와인입니다 카디갈사는 피에몬테 지역에서 가장 좋은 모스카토 포도밭을 갖고 있는 회사이구요 이 회사에서 만든 모스카토 다스티 와인은 시중가로 10만원이 넘을 정도로 굉장히 고가의 와인이기도 합니다 모스카토 다스티가 10만원이 넘는다는 것은 극히 드문예에 속해요 이 회사의 모스카토 다스티 와인을 킹오브 모스카토라고 불리기도 하죠 이 회사에서 만든 아스티스프만테는 이 모스카토를 기반으로 해서 만든 와인이구요 모스카토 다스티가 세미 스파클링이라면 아스티스프만테는 발효를 더해서 스파클링 와인으로 만든 와인입니다 그래서 기포가 더 많고 축하할 때나 기쁠 때 터트리기 좋은 와인이기도 하죠 신선하면서 달콤하고 부드럽고 탄산의 자극에 의해서 풍부한 맛을 주는 그런 와인입니다 이 와인은 복숭아와 레몬, 세이지 향이 풍부하면서 스파클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연인들이 만나서 축하하거나 기쁠 때 같이 한잔하는 그런 와인으로서 적합합니다 마지막으로 솔로들을 위한 와인으로 브리오라테의 플라네테스틴을 소개해 드립니다 이 와인은 굉장히 척박한 땅이었던 주로 와인을 생산하기보다는 포도를 파는 것으로 업을 살았던 지역인데 5명의 위대한 생산자들이 이 프리오라테 가능성을 발견하고 현재는 스페인 3대 생산지로 떠오르는 지역입니다 그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세계적인 와인 생산지로 부상한 이 프리오라테 와인을 드시면서 지금의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나도 할 수 있다 하는 희망을 가지시라고 추천드리는 와인입니다 이 플라네테스틴은 레이블의 그림이 우주의 기운을 담아서 만든 와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 우주의 기운이 여러분한테 닿아서 좋은 인연을 만나시길 바라는 차원에서 추천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발렌타인데이 5개의 와인을 추천해 드렸는데요 발렌타인데이 뿐만 아니라 사랑한 사람과 함께하면 언제든지 환영받는 와인이므로 연인이 있으시거나 생길 예정이시라면 꼭 한번 드셔보시길 추천드립니다 행복한 발렌타인데이 보내세요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요 예정 공개 바람타인데이